왔ела 달려라 반사랐 야 오늘 진영 형 약속 찍으세요? 나 지금 굉장히 기분 좋아요 형 되게 귀여워요 지금 되게 딸기 우유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웹카페에 와 있나요? 자 오늘 갈랄방탄의 주제는 방탄 카페입니다 방탄 카페 여러분 커피에 대해서 얼만큼 이야기했는지 기본기 테스트 그럼요 첫 번째 OX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먹었다고 알려진 인물은? 세종대왕님 순종이다 OX 내가 알지 따라가야지 XG예요 XG예요 고종이에요 고종 1732년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다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안 태어났어요 큰일 났어요 1732년 칸타타를 작곡한 음악가는 칸타타 칸타타 보습은 커피 아니에요? 에이 아 모짜라트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X예요 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트맨 형님은 아니세요 X입니다 X 나와요 X 나와요 X 나와요 누구예요? 바흐 그렇지 바흐지 바흐의 정확한 발음 바흐입니다 바흐가 음악이 나고 있어 바흐가 웃으면 바흐 반흐가 웃으면 반흐가 웃으면 진짜 좋아하시네요 아 됐다 이거 편집 안 되겠네 감독님 너무 좋아하시네 이거 바흐가 울면 반흐 바흐가 kryp 나의 공부를 다 우주였어 물다가 칸타타 만들었네 바흐가 이거는 시스템하고 관리에 있어서 아 실생활 또 강아지 내가 또 언두 봉투 포장을 뜯지 않고 실온 보관 시 1년도 먹을 수 있다 OK 1년부터 한 400년도 먹을 수 있습니다 X에요 무조건 X입니다 다음은 X 무조건 X에요 한 달 이내로 소진을 건지 않는 거 아니에요? 되게 짧아요. 되게 짧은데? Let's catch you. 항상 세운다는 노래 중 카피라는 곡에 캐러멜 마키아 또는 캐러멜 마키아토? 총 6번 나온다 O에 X! 6번? X예요. 한 번 나옵니다. 6번 O. 나도 O. X예요, X. X입니다. 저는 X입니다. X. 총에 6번 나오고요. 윤기 형 볼 수 때 한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일곱 번입니다, 저는. 네, 일곱 번이에요. X입니다. O! X! O! X, X. X. 일곱 번이네, 일곱 번. 다섯 번이잖아. 다섯 번이잖아. 되게 아는 척 잘한다고 봐. 자, 오늘 여러분의 시민처럼 적응하십니까. 안 섞이잖아. 오, 하나 안 섞이잖아. 오, 하나 안 섞이잖아. 오, 하나 안 섞이잖아. 오, 하나 안 섞이잖아. 그대로예요. 자, 펀세요. 아, 난 너로 선택했어. 정개 보는 것 같다. 자, 형이 제가 뽑아서. 하나, 둘, 셋. 아, 나 뭔가... 카페가 대단하다. 카페 레모리. 코코코 Pafeito 라도. 저는 크리미 라떼인데, 크리스마스 같애서 이름이 이쁘해요. 로지 라떼가 뭐야? 그거는 이제... 장미가 들어간 건가? 아리가또! 저 빨리 커피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커피 마시기 전에 커피나 이론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마시면 다 시작해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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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개만 주세요. 선생님 혹시 저희 아메리카소의 어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라떼로 가능할까요? 저희 다 일곱 개 하트 라떼로 부탁드립니다. 태형이 안 먹었잖아. 태형이가 커피를... 태형이 커피만 들어갔어요? 제가 오늘 동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가볍게 라떼로 갑시다. 일곱 라떼, 세븐 라떼!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 어, 왔다, 왔다, 왔다! 우와! 커피가 종류가 다 달라요.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그리해? 자, 이제 이 커피를 만드실 분을 여러분에게 선생님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되게 되게... 이때 깔고 먹었던 라켓 라떼가 아니었구나. 아니, 아니, 제가 이렇게 영광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돼서 너무... 진짜 부드럽네. 우와, 진짜 부드럽다. 괜찮으세요? 오늘 그렇게 다들 만드실 거 같아요. 제가 더 맛있게 만들어드리지. 나 라테가 너무 좋아. 오, 야, 맛있다. 이 갈색깔 거품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게 크레마라고 해서 커피 층입니다. 오늘 직접 안 드시기 전에 이 정도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나 커피 드실 때 조금 더 평가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오, 그렇죠. 그렇죠. 다리 꼬고 좀... 그렇죠, 그렇죠. 커피는 좀... 그럼요, 그럼요. 원래 멋있으시지만 훨씬 더 멋있었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커피는 기본적으로 약 6에서 7세기경에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뻤어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어디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아프리카. 바이러. 오, 맞습니다. 아프리카가 내놓을 막 되게... 뭔가 흔들리더니 하다 하다 하다. 아침에 사람을 가야지. 알지. 커피 같은 경우에는 과육을 버리고 씨를 저희가 선별하고 여러 가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드실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커피 열매들은 다 씨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씨앗이에요. 커피는 씨다. 네, 네, 맞습니다. 커피 퀄리티를... 오, 정말 씨앗이다. 야, 이 씨도 씨도 되게 예뻐. 나 진짜 잘, 야, 필기 잘한다. 난 내가 씁을 줄 뭔지 모르겠지. 에스프레소 혹시 드셔보셨어요? 저는 한 번 가서 먹어봤어요. 근데 이전에 갔을 때는 대부분 다 사서 먹더라고요, 커피를. 이태리에서 파생된 문화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리 가면 커피 자체를 나오자마자 서로 그냥 먹고 나가시죠? 설탕 타가지고. 이탈리안 에스프레소의 특징 자체가 바디감, 향미보다는 균형감을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설탕을 타서 맛있게 털어먹고 나가시는 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바디감이라는 게 뭐예요? 바디감은 몸의 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기억하십시오? 이걸 이렇게 펌펌하니까 위스키도 바디감, 와인 또 바디감 약간 묵직함 같은 느낌이죠. 드셨을 때 똑같은 예를 들어 맹물을 먹었는데요. 어느 집에 맹물을 먹으면 부드럽게 그냥 슥 넘어가는 물이 있고요. 어떤 맹물을 먹으면 우유 먹은 것처럼 이렇게 기름진 느낌이에요. 아, 맞아, 맞아. 똑같은 음료를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걸 바디감이 좋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입안에 감촉과 목넘김까지 좋으면 그 커피는 바디감이 좋다라고 해요. 바디감이 좋다. 바디감이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에스베소를 추출하심에 있어서 커피를 받아서 눌러서 장착을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전체 과정은 이제 패킹이라는 과정입니다. 패킹. 여러분, 패킹. 우리 좀 이따 이렇게 할 때 좀 전문용으로 쓰면서 합시다. 패킹. 너 패킹 했어? 너 어디 갔니? 너 어디 갔니? 템핑은 어때? 레벨링은 레벨맨레벨. 아, 야, 말레벨맨레벨. 야, 레벨맨레벨. 야, 레벨맨레벨 해야지. 아, 레벨맨레벨. 자, 그래서 이 도징한다라는 과정은 커피를 담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레벨맨레벨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균형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템핑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눌러주실 건데요. 이 템핑이 그거네, 템핑. 야, 템핑이 없냐, 비트에. 템핑이 없어, 지금. 템핑, 템핑, 템핑. 네, 그래서 이제 실습으로 해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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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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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우. 와우. 네, 자, 어마워요, 지금. 이제 에스프레소를 직접 추출하셔서 네, 네. 드셔보시고 직접 만드신 커피를 이제 라떼 만드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어요. 얘를 이제 포터필터라고 하는데요. 포터필터. 여기다가 여러분들 커피를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아, 좋은. 좋은 얘기야. 레벨링은 손으로 하셔도 되고 도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네, 좀 평탄화 작업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템핑을 하실 건데 여기서 몸무게를 그냥 꾹 한번 눌러주시고 떼면 됩니다. 와우. 장착하시기 전에 여기 보면 버튼 여기 가운데 누르시면 물이 나와요. 와우. 자, 먼저 이렇게. 와우, 93도. 그렇죠. 너무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약간 열수를 좀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넣으신 다음에 천천히 돌리시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조금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축출버튼을 누르시고 에스프레소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커피가 나오게 되죠. 커피를 먹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제일,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프로토콜 첫 번째로는 에스프레소가 나왔을 때 이렇게 당겨 보시면 돼요. 밑에 커피액이 보이지 않죠. 크레마가 잘 유지되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요. 신선한 언제라는 뜻이에요. 까만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커피액이 까만색이 보이면 좋지 않습니다. 명석하다 명석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나도. 재밌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한 마리 때 이렇게 재밌는 거는 그래. 그래서 이렇게 적혀 보신 다음에 처음에 입에 넣었을 때는 약간 쓰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입 안이 침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침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입에 넣고 쭉 입 안에서 불려주시고 이때 드실 때 입을 벌리지 말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향이 날아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드실 때가 정확히 평가가 돼요. 이때 올라오는 향과 바디감. 바디감. 그렇죠 그렇죠. 입 안에 감쪽과 목넘김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리고 마지막에 입을 담으신 상태에서 한숨 크게 내뱉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뒤에 후미가 올라올 겁니다. 애프터테이스트라고 하는 후미가 올라오는데요. 이 후미가 기분 좋게 길게 느껴지는 게 당연히 좋아요. 저희 슈가 형의 에스프레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아 저요? 갑자기요? 자 지금 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요? 제가요? 슈가 취미가 에스프레소 원샷입니다. 슈가 형 처음 드실 때에는 슈가 형이 천천히 굴려줘야 돼요. 입에 지금 코팅이 되어 있어요 형의 침으로. 코팅으로 벗겨줘. 커피로 벗겨줘. 커피로 벗겨야 돼요. 자 한번 해서 입 안에 해서 굴려줘야 돼요. 굴려줘요. 벗겨졌어요 형? 벗겨냈어요. 홀홀홀홀하면 안 돼요. 서로 그냥 내뱉어야지. 이제 두 번째 맛이 진짜예요. 두 번째 맛이 진짜 에스프레소를 입이 떨리는데요? 저도 한 번 마셔보고 싶다. 원래 홍산맛이 나냐? 약간 신맛 나라보다. 좀 많이 드셔야 돼요.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입 벌리면 안 돼. 처음 에스프레소를 먹었을 때 그 충격은 아니야. 나도 에스프레소 맛있어. 맛있는데 홍산맛이 나요. 지금 되게 맛있대요. 제가 에스프레소를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드셔보세요. 좀 신맛이 있어요. 처음 에스프레소를 먹었을 때 그 충격은 나요. 맛? 제 스타일인데요? 완전? 커피 신맛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아, 정말요? 저도요. 신맛을 처음 느껴봤어요. 입에서 되게 잘 굴리고 있어요. 어, 입 뭐 지금? 지금 호나가 진겨요. 호나가 진겨. 지금 슛 들어갑니까? 슛 들어가냐? 꼴이에요. 한 수, 한 수. 잘 굴렸어요. 꼴이에요. 지금 입술이 굉장히 떨리거든요. 꼴이에요? 녹골인 것 같아요. 녹골이요, 녹골이요. 아, 녹골이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용이가 커피를 안 지게 먹어서 나중에 다 먹으려고 하겠는데 커피가 안 썩. 그러니까. 저도요. 생각보다 그러진 않네요. 방금 에스프레소로 에스프레소를 양치했는데 괜찮네요. 크레마가 날라가는데 이렇게 시계물을 해봤는데 뭐하면 되나요? 자, 이제 방금 뽑았었던 에스프레소가 항상 가장 중요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직접 에스프레소를 한 번씩 추출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이게 헤비감이 있다고 하네요. 저게 뭔가요? 프렌치인가요? 와, 이거 재밌는데? 벌써, 벌써? 레벨링. 형님, 지금 타이핑 단계에서 형 도징 하셨고요. 레벨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타이핑하시면 되고요. 타이핑 들어가면 돼. 타이핑. 아, 느낌이 좋아.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물 조금 빼주고. 추가 좀 넣어서 달달하게 해주세요. 자, 들어갑니다. 왼쪽을. 잡고 와. 스탑. 잔 잘 맞춰주세요. 자, 그냥 왼쪽 샌는데? 샌다, 100% 샌다, 100% 샌다, 100% 샌다, 100% 샌다. 오, 야, 100% 샌다. 오, 야, 100% 샌다. 오, 잘 담았어. 오, 잘 담았어. 모른이 직접. 오, 멋있다. 오늘 파일까 민? 파일까 민? 봐봐, 크레마 한번 봐봅시다. 크레마. 그렇죠, 그렇죠. 오, 괜찮아. 이거 마치 은하수의 그 있잖아요, 뭐냐 이거야. 오로라! 만들어낸 거예요. 봤어요? 오로라. 좋은 원두네. 자, 뭐 다음. 다음 제가 갈까요? 다음 제가 갈게요. 신인. 바리스토. 무슨, 무슨. 형 예사롭지가 않나요? 와. 레벨링 갑니다, 레벨링. 손으로 눌러줘. 이거 안 뜨거워요? 레벨링, 레벨링. 레벨링.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5초라고 하셨습니다. 1초마다 향이 다르네요. 1초마다 안 보이냐. 6, 7, 8. 좋아. 인생은 20초입니다. 인생이 20초라고요? 20초 너무 빡세지 않아? 20초. 20초면 살 건가요? 19초. 19초. 소심, 소심, 소심. 지금 크레마 완벽합니다. 크레마. 다시! 만나봐. 한 번 기울어 주세요. 기울어, 기울어줄자. 써. 봐. 마트 터치. 하니. 주인 씨, 무슨 매님들. 성공한 바리사였 abaこれで. 제가 배울 준비를 해져 있습니다. 제 손을 한 번 봐주십시오. 깨턴하니. 멋을 하나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멋은 부려줘야 해요. 마리사 멋이 아니라. Filter, asp... administered. ветzING Е. 아, 그렇게 닦아주시면 안 되죠? 그렇게 닦아주시면 안 되죠? 수건으로 닦아도 되나요? 안 될 건 없습니다만 이때 동작이 조금 빠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뜨겁기 때문에 커피가 타고 있어요 일단 지금 이러면 커피가 탑니다! 한 번 물을 한 번 빼주시고요 물을 한 번 빼야 돼요 이거 지금 주문 지금 왔다 갔으면 안 끄세요 지금 지금 장사 망합니다 손님이 기다려야 나갔어요 지금 안 끄세요 이러네요 크림이... 크림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크림이 30,000원에 딱 드려요 며칠 못 타고 있어요 장님! 저는... 컵을 일단 올려주세요 어? 저거... 끄세요 저게 좀 더 용량이 적나? 되게 빠르네 저는 딱 25초로 25초로 와 근데 제가 이 투명한 거에다 넣어서 그런지 색깔이 별로예요 우와! 되게 이쁘어, 이뻐요 되게 잘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민 씨 나와주시고 그 다음 제가 해보겠습니다 바리스타는 양손을 쓰지 않습니다 한 손만 쓸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레벨이한테 이렇게 할 거예요? 레벨이한테 이렇게 할 거예요? 오 근데 정국이 좀 느낌이 있다, 야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안 빠질 거예요 아, 뭐야 뭐야? 자, 완벽한 댐핑입니다 이게 바로 댐핑이에요 아시겠어요? 한 번, 한 번 나올지 됐어 댐핑이 아니라 댐핑입니다, 이건 힘이 좋아져, 힘이 좋아져 그냥 카페 차리고 싶어서 차린 카페 사는 거 같아, 지금 정국 씨, 분명 한 손 쓴다 하지 않아요? 네, 지금부터 한 손 쓴다는 말이었거든요 야, 근데 색깔이 아니, 일단 크레마 밖에 없어요 아니죠, 점점 이렇게 타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한 번 뒤져보세요 제가요? 아니요, 제가 쓴 거 못 먹어요 쉽니다, 안 쉬어요 자, 코, 혀, 혀 코팅 벗겨주고 이거에 대해 만들었단 말인가요? 사연 먹는 느낌인데? 아, 뭔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네 어, 뭐야? 오우야, 자칫 틀어있어 지금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남준 씨 좀 특별히 조심을 해주시고요 남준 씨, 비키세요, 좀 잠시만요 아, 진이 형 꼬리가 귀엽네요 그러니까요, 꼬리가 또 보이네요 아, 태용이 형 진짜 서양인 것 같다 오, 야, 냄새가 좋아 역시 시집이라는 말이 형이 얼굴이 다 있네요, 얼굴이 다 있어 비켜주시죠? 아, 저 형이 아까 좀 아신대, 템핑이 비켜주십시오 아, 빨리 라테만 드세요 오, 템핑이 잘 된대요, 형님? 기가 막히죠 되게 예쁘게 잘 됐다 오늘부터 이제 형이 커피의 맛을 깨닫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나는, 나는 살이 떨어질 때 여기가 떨리는 것처럼 감동 먹은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원래 한 잔 더 마셔야 돼요 한 잔 더 먹어야 돼요, 한 잔 더 먹어야 돼요 오, 잔 더 먹어야 돼요 오, 잔 더 먹어야 돼요 오, 잔 더 먹어야 돼요 야, 정확하게 컵을 핥았어요, 지금 맛있어, 맛있어 한 잔 더 마셔야 돼요, 더 마셔야 돼요 오, 맛있어, 맛있어 저는 실수를 했는지 왜 13초가 지나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힘이 조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되게 되게 앞층이 잘 됐다 힘을 세게 하시면 천천히 나올 거예요 아, 꼴이 귀엽네 진이 형이 먼저 한 번 드셔보시오 안 닿았어요, 입이 왜 안 마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만들어낸 커피가 사실 없나 아, 이리 줘보세요 제가 마셔볼게요 맛있네 나트를 이제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누구를 가르쳐 주신가요? 자, 자, 누구를, 자, 누구를 자, 지문해 주시죠 네, 안에 계시니까 아, 네 아, 네 바로 네, 안으로 뵙겠습니다 아, 여기 대표로 이제 에스프레소를 뽑아서 스티밍을 하셔서 부어주시면 이제 라떼라는 음료가 될 거예요 어, 머리 조심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라떼라는 음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는 매너가 그게 기본 매너이에요 매너 바리스타가 되는 법은 매너 매너 매너가 1번이네요 첫 번째도 매너 자, 방금 뽑으셨던 것처럼 일단 에스프레소부터 먼저 한번 뽑아주십시오 자, 이걸 사용하시기 전에 이 스팀용 행주로 감싸서 안쪽에 한번 쏴주실게요 하다 보인다 네, 위로 한번 쭉 올려주세요 아니, 형, 안 보여요 위로 한번 여기 세게 한번 뚝 올려주세요 오오오오! 형, 위험cents种 아, 위험香 세워 물이 끓게 되면 이제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이 수증기로 우유를 데워주면서 공기를 주입하실 겁니다. 물을 쭉 올리세요. 한 번 더 올리세요. 손 빼시고 놓으세요. 피쳐 닫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유가 데워지는 거구나. 그러면 엄청 뜨겁다 싶으면 많이 뜨겁다 싶으면 말씀하시고 저거 내리시면 돼요. 많이 뜨거운 거 같은데요. 그럼 끄세요. 네, 되겠습니다. 오, 이거요? 어, 이제 간다, 간다. 자, 일단 가장 베이직한 기본은 원, 하트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하트, 하트 궁금합니다. 자, 잡아보세요.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 정도 높이에서 가운데다가 훅 떨어뜨려주면 됩니다. 자, 잔을 반 정도 이상 좀 채워주신 다음에 여기서 그냥 쭉 부어주시면서 가운데까지 들어주시면 돼요. 오, 예쁘다. 오마이갓. 자, 진영이 만든 라떼입니다. 네, 한 번 드셔보세요. 아, 드셔보세요. 이야, 거의 끝에 나오는 저 크림이 결국 크림이 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오, 형이 만든 거 저거 마셔보시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팀 하노버 알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아, 됐습니다. 오, 이게 뭐야? 촉찬데, 촉찬데. 야, 됐습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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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야, 어렵다, 야. 라운드도 한 번 보여주고 처음에 확 부어야 된다, 처음에. 네, 처음에 높이 서 확 부으세요. 뭘 만들어 보고 싶은 거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더 보세요, 더 보세요. 가운데로 가면서, 가운데로 가면서. 잘하셨어요. 오, 좋아요. 오, 잘했다, 잘했다. 야, 맛있어. 오, 잘했어, 잘했어. 야, 빨리 먹어봐봐. 야, 내 거 그렇게 뭘 위해서 만들었어? 아, 너 커피 안 먹지? 원두가 좋다, 야. 괜찮아. 커피가 맛있네. 맛있게 어렵다. 이제 20kg 정도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간, 네. 뭐야? 꽃인데? 야, 윤기야. 사장님이랑. 장미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따 일단 크게 한 번 떨어뜨리고. 일단 쭉 붓는 거죠, 처음에. 쭉 부아지고. 물을 쭉 쏟아도 돼요, 이렇게. 자, 작품명. 자, 토네이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민이는 약간 그게 좀 감미 있긴. 재주가 있지. 재주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주세요, 여기서부터. 이때도 파워 들어야 돼요. 지민 씨, 파워 들어야 돼요. 파워 들어야 돼요. 어, 뒤집으세요. 자네야 대고 뒤집으세요. 뭘 뒤집어야 되죠? 아, 뒤집어야돼요. 아, 뒤집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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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방탄 라떼 나왔습니다. 이거 다 뒤집어야돼요. 고생들 하셨어요 라떼 만든다고. 너무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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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맛으로만 보면요. 밖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내가 한번 마셔봤는데 맛있더라고. 얘를 여러분들만의 시그니처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개인의 필살기. 그렇죠, 그렇죠. 자, 에스프레소 투샷을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건데 쉐이커에 얼음을 한 스쿱 그리고 물을 넣어야 되는데 150ml. 감사합니다. 정확히 150ml. 계속 흔들리는데 어떻게 150ml. 정확히 150ml를 정확합니까? 네, 넣어주고요. 나는 남준이가 좋은 게 거침없어도 좋아. 그 다음에 그냥 고민하는 것보다 뭐야. 에스프레소 투샷을 넣어줍니까? 그냥 넣어줍니다. 그리고 시럽을 10g을 넣어야 되는데 10g은 어떻게 되죠? 여기 있습니다. 작은 컵. 우와, 이게 저울이구나. 이거를 올려놓고 2개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g이 추가가 되잖아요. 이게 시럽이에요. 야, 너 수업 잘한다. 시럽은 그냥 문과에 있거든요. 아, 11g. 딱 11g이에요. 괜찮아. 안그를 좋아하니까 자, 자수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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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죽을 때 확인하고 천수입니다. 자, 감싸고 50번으로 자, 자, 참아요. 1, 2, 3, 4, 5, 6, 7 야, 이거 떼셔야된다. 빨리 세세요, 빨리 세세요. 50번 이정도 된 것 같습니다. 또 퍽퍽은 됐습니다. 멋있어요. 오 뿌리만 들어도 아시는 선생님이 여기다 대고? 그렇죠, 쭉 부어주세요 오! 나 이런게 싫어? 네 이런게 싫어? 그러니까요 얼음이 조금 더 얼음이 있어서 좋았을 것 같아요 0점 조절을 꼭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진력구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7구 정도 넣어야 돼요. 7구 정도 된 거 같은데요? 7구 정도 된 거 같은데요?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물은 밑으로 다 맞췄어요. 오늘의 바리스타는 진바리스타. 진바리. 잔에 우유 130ml를 조심스레 부어준다. 진짜 진바리네. 진바리다, 진바리. 오, 좋아요, 좋아요. 와, 우리 왔어요. 이거 예쁘다, 침이네. 자, 여기다가 이제 에스프레소를 뽑아서 위에 얹어주실게요. 에스프레소 제가 보다 최대한 빨리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오, 제가 카페 사장님 같은 손짓인데? 그렇지, 아까 원래 이렇게 대기하실 때 이렇게 하잖아요. 로즈라 때 언제 나오나요? 아, 다 나왔습니다. 여기 얼음 위에 살짝 걸쳐주세요. 오, 조심스럽게. 오, 저렇게 타고 흘려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연애로 부어버렸죠? 야, 그럼 층이 있긴 해. 어, 갑자기 파트 있더라고.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더비야. 코코 프레소 라테요, 코코 프레소 라테.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바리스타, 허바디. 허바디다, 허바디. 허바디. 허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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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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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너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51g입니다. 전통 발견할게요. 자, 스티잉으로 들어갑니다. 예. 스티잉으로 댄서, 허바디. 허바디야. 아, 다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스티미합니다. 자, 스티빙을 하기 위해서는요. 맞고 한번 부려줍니다. 자, 여기에 에스브레소 2샷. 에스브레소 2샷. 여러분 수고해 주세요! 우와아아아! 수고해! 나온다,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엄청 좋은 것 같으네요, 처음에는? 좋아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까 보셨죠? 잘 걸쳐서 손 떨지 마세요, 손 떨지 마세요. 역시 망이 안 받았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아트 해주세요. 아트 들어갑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칭 펜으로 펜이 있네요, 펜이. 펜이 있어요? 야, 용 발톱 같다, 용 발톱. 그렇죠,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돼요. 오, 오! 너무 강했대. 미적 기술 이런 말 다른데? 완성!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진짜 예쁘다. 오, 오! 오, 오! 우유 170ml를 우유죠, 이거? 넣습니다. 실험 50g 실험 50g 이건가요? 옆에는 하얀색 투명 이게 실험 있어? 안 보여가지고요 자 이제 에스프레소 투샷 거 뽑아야죠 별거 없네요 별거 없네 생각보다 저랑 같은 비주얼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기분 이제 이쁘게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제 메일이죠? 아 이제 손이 떨리는구나 위에 턱하고 얼른 가자 아 오 야야야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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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손동은 뭐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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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살아있다 이거 살아있다 이거 오 되게 예쁘다 되게 예쁘다 이 녀석 되게 잘하셨어요 오 되게 이뻐요 고소한 고소 미나떼 고소한 고소 미나떼 고소한 고소 미나떼 아 이제 태형이가 시작됩니다 태형이가 맛있을 것 같아 오 이거 손 떨려 어떻게 해 연율 30g 조그만 잔일 때 내가 봤을 때 그게 30g이에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네 오 오 오 비주얼을 다 섞였다 그렇습니다 태형이가 아까 만드는 거 보니까 커피를 잘 만들더라고요 맞아 제가 볼 때는 커피 하려는 게 있는 커피 사장님이라니까 먹을 준비 우와 후유 부어라 후유 부어라 아주 뭐 하는 건가요? 오 야 아닌가 안 섞여 안 섞여 이건 맛있겠다 쓸 수도 없다 이건 진짜 맛있겠다 이대로 원샷 해봐 천연 줄게 처음에 고민한 거야? 방금 숟가락 고민하였는데 방금 눈 커진 거 봤어? 눈에서 이제 섞어줘요 내가 봤어 우리 장상이 글루인 거 같다 장상하면 형님 이 속도라가 하루 10잔밖에 못 팔겠는데 그렇죠 섞어서 더 좋습니다 방금 사장님 거 같았어 사장님 포스 잘했어요 이거 뭔가요? 이거 사랑 얼굴인가요? 손 떨지 마세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 오 오 다툼의 손입니다 오 소리 1인데 손을 많이 들면 안 될까 고맙습니다 레몬 청시럽 30g 과감 봅시다 오 마지막 데코테 하는 거 어때요? 네 손 많이 봤어요 멋진 거 오 좀 과감하셨으면 안 될까요? 오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죠 나는 진짜 상상에 갔는데 사이다 한 캐 사이다 한 캐 좋은 힘스럽게 부어줘야 돼요 여기 에스피스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될지 맛있을 거 같아 맛있을 거 같아 진짜 되게 궁금하다 좋아 비주얼상 되게 짱이야 이게 난 이게 제일 기대된다 사이다 위에 조심스럽게 청천히 이게 탁구어야 돼요 오 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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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안 될까요? 오 뭔가 멋있다 오 야 되게 멋있다 이거 오 야니 우와 멋있는데? 멋있어 하단장은 가 하하하하 자 마지막 우리 전정극 젊은 청년사업가 청년바리스터 이거 딸기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가도 됩니다 오 저 딸기 진짜 좋아 오 멋진 없어요 딸기 30 오 38g 들어와 오 야 딸기 먹자 딸기 먹자 야 딸 솔직히 딸기 하나 딸기 하나 너무 맛있다 딸기 두 개만 아니야 이래서 소중한 거야 그렇지 아 소중해 야 소중해 8...8부? 오케이 8부 됐어 아니야 아니야 8부 능선을 됐어 안 돼 이거 오심스럽게 얼음을 타고 그렇지 우와 이뻐 야 야 야 야 야 이거 이쁘네 이쁘네 이거 약간 로지 라떼랑 약간 비싼데? 커피도 넣어야지 떨지 마세요 정국 씨 떨지 마세요 칭찬 제가 만든 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제가 제일 먹고 싶은 건 레몬 사이다 난 미숫가루 그거 먹어보고 싶어 저도 레몬이 결과 나왔나요? 저는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재밌었던 거 같아요 커피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라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전혀 몰랐죠 너무 열정적으로 잘해주셔서 놀랐고요 만드셨던 음료들의 일단 창작성도 많이 봤고요 창작성? 네, 데코가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맛과 향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드렸어요 신실 축하해 드립니다 아, 욕수 됐다, 욕수 됐다 아, 네 이거는 이거는 아니, 두 개를 꼬박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은 거야 아니, 커피를 네, 오늘 드렸던 커피 원두고요 원두, 원두 이거 머그컵이랑 이런 건가요? 네네, 여러 가지 수고 있습니다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커피를 배워보는 날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성으로요, 속성으로 아무튼 여러분들, 달려라 방탄은 다음 주에도 계속 됩니다 달려라 방탄! 수고하실 때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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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able Sen 승 승 승 워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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